저는 이제 소개받은 베스레이아의 안지만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MLOps Now라는 행사를 이제 한 분기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의 주제는 사실 특히 그 요즘에 어떠한 특히 2023년에 체치피치젠에이가 나오면서 사실 MLOps도 그렇고 MLOps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AI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약간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 5번 달에 이제 텍사스에서 열리는 MLOps 월드를 갔다 오면서 이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MLOps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어떠한 MLOps와 LLM Ops가 뭐고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괄적인 소개를 한 번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제 이런 주제로 한 번 굉장히 가볍게 이제 좀 준비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는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MLOps가 무엇이고 또 LLM Ops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많은 LLM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뭐 미국의 약간 투자사나 혹은 미국의 어떠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어떻게 LLM을 도입하는 과정들을 거치는지 어떤 순서로 이제 거치는지 약간 LLM 매체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LLM을 도입하는 약간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99 이렇게 해서 LLM을 어떻게 도입을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LLM Ops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MLOps라 LLM Ops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MLOps 월드에서 나온 어떠한 되게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또 공유 드리는 자리 약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MLOps가 무엇인지는 이제는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한 번 리캡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AI 모델 개발만 해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AI 모델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이제 자동화되고 재현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하고 진화 가능하게 이런 AI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 개념이 MLO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약간 이러한 어떤 그 다이어그램처럼 처음에 이제 EDA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어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학습하고 리뷰하고 배포하고 이제 다시 인퍼런스하고 모니터하고 여기까지 끊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 약간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을 MLOps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자동화된 파이플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 이런 이제 어떤 파이플라인들을 자동화하고 싶어 하는 게 결국에 궁극적인 MLO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MLOps 약간 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씩 좀 보다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제 준비하고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레이블링한 부분들이 1, 2, 3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준비되어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쓸 거냐 아니면 이 데이터에서 뭔가 일정 특정한 어떤 피처들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피처들을 뽑아내는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작년에 좀 가장 큰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서 피처들을 뽑아내서 피처 스토어를 구축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여기서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에메로스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에메로스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사실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채찌비티, 젠에이아이,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LLM 옵스라고 하는 형태의 뭔가 다른 종류의 형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LLM 옵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 AI 모델을 이제 처음부터 from scratch부터 우리가 직접 AI 모델을 이제 학습을 이제 쭉 진행하는 약간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거쳐왔다면 이제는 이제 뭔가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여기서 내가 파인튜닝을 하거나 이거를 운영하거나 하는 형태의 어떠한 케이스로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메로스나 LLM 옵스나 다 똑같이 머신런이 모델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은 다 동일한데 이제 에메로스랑 LLM 옵스가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트랜스포 러닝이라고 해서 LLM 옵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있죠. 너무나 좋은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을 갖고 어떻게 파인튜닝을 할 건지 뭐 레그를 할 건지 되게 이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미 만들어진 엄청난 지식의 창고가 있고 이거를 뭔가 잘 우리 쪽으로 잘 이제 트랜스포 해서 이제 러닝을 해서 약간 밸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트랜스포 러닝이 사실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컴퓨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기존의 AI 모델을 내가 인퍼런스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AI 모델을 인퍼런스 하는 거랑 LLM을 인퍼런스 하는 거랑 사실 컴퓨팅의 진짜 그 약간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막 A100 GPU가 막 뭐 1년에 몇 억씩 하고 근데 뭐 기존에는 뭔가 그냥 인퍼런스는 그냥 CPU에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형태의 컴퓨팅 자체가 매니튜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두 번째로 MLops와 LLops가 가장 큰 차이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피드백 루프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AI 모델들은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웃풋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냐 고행이냐 맞냐 틀리냐 약간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났다면은 LL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채집 PT가 뭔가 내가 대답을 했는데 얘가 대답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OX로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LLM을 어떻게 하면 이벨루에이션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휴먼 피드백을 넣어서 이제 이 LLM 모델들을 더 인플로브 하느냐 더 좋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성이 이제 MLops와 LLMops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이 기존의 MLops 플로우를 어떻게 바꿨냐라고 하면은 요로케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원래 AI 모델을 학습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LLM 셀렉션이라고 해서 LLM을 처음에 뭔가 내가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프라이버시 메저리라고 해서 이제 이 LLM에다가 이제 내가 뭔가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잘 이제 컨트롤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할 건지 약간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 이 다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이 지식을 그냥 다 넣는 거죠. 이게 인컨텍스트 러닝이고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그 같은 개념으로 해서 내가 뭔가 그 프롬프트에 넣는 게 아니라 벡터디비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어떠한 그 LLM 모델을 활용하는 약간 이런 형태들로 바뀌고 그 다음 이제 RLHF라고 해서 휴먼 피드백을 통한 리인폼스먼트 러닝. 그래서 휴먼 피드백을 어떻게 잘 넣어서 어떻게 이 그 LLM 모델, RLM 서비스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종류의 어떠한 새로운 컴포너드로 생겼고 그 이후에 모델에 대한 어떠한 디플로이, 모델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과정들이 이 과정 속에 새롭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LM을 내가 ML옵스에서 LLM옵스로 바뀌면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컴포너드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밑에 사이드에서는 이제 컴퓨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컴퓨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컴퓨팅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델 아키텍처를 옵티마이즈하고 어떻게 하면 컴퓨팅을 옵티마이즈는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LLM 모델을 인퍼런스에 잘 옵티마이즈해서 스루프트를 잘 나오게 만들 것인가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떠한 모델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컴퓨팅 옵티마이즈라고 하면은 우리가 GPU를 어디서 어떻게 잘 땡겨와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약간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 그리고 이 GPU 비용에 비싼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ML옵스와 LLM옵스의 사실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새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LLM 매추리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LLM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LLM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일단 제일 처음에 해보는 거는 체집피트를 한번 써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잘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거를 이제 레벨 1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벨 1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써서 체집피트에서 이렇게 잘 뭔가 얘가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 레벨 1이라고 하면은 레벨 2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 레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을 이제 벡터디비 같은데 넣어서 이제 그 어떤 LLM 모델이 벡터디비를 참고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얘가 뭔가 학습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사전처럼 참고를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레그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레벨 3가 이제 실제로 이런 LLM 모델들을 이제 우리의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미세 조정 학습을 하는 것 그래서 원래 있던 모델에서 우리가 파인튜닝을 해서 우리가 가진 모델들을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얘가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파인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레벨 4가 아니라 레벨 99쯤 돼야 되는데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 트레이닝 하는 것 약간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약간 일반적인 어떤 그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제네아이 퍼스널리지 스택에서 약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프롬프트만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냥 프롬프트 저기 가운데 있는 프롬프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을 것인지를 사실 잘 디벨롭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되게 다양한 기술 스택이 존재해서 프롬프트들을 잘 버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허브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프롬프트 툴들도 있고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이런 것들도 있어서 프롬프트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혹은 내가 따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구축하지 않고도 그냥 LLM 모델이 잘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넣고 밑에 있는 모델에서 뭔가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져와서 뭐 그냥 채취피티만 쓰는 게 아니라 엔스트로픽이나 다른 모델들을 여러 가지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내가 이게 잘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벨류에이션을 하고 이벨류에이션 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프롬프트에 넣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과정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 인컨텍스트라고 하면 이제 프롬프트에 내가 컨텍스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어떠한 그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할 때 만드는 약간 일반적인 어떠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학습한 거 외에는 대답을 못해요 혹은 막 그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일어나요 막 이상한 대답을 해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레그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레그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뭐 pdf나 뭐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약간 벡터라이즈를 해서 벡터 데이터에 넣어요 벡터 db에 넣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LLM 모델들이 이 벡터 db를 참고해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레그의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약간 회색으로 칠해져 있던 영역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해서 그냥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pdf를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일 수도 있고 혹은 줄글 같은 거를 막 요약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프로세싱 파이플라인들을 만들어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잘 벡터라이즈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프롬프트에서 이제 뭐 이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잘 참고해서 실제로 모델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레그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거의 많은 케이스들에서 레그만으로도 충분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요즘에 가장 베스트 프리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레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회사의 데이터들을 다 넣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챗봇을 만들거나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 데이터를 학습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요즘에 일반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큰 비용 뭐 예를 들면 당연히 몇천억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정말 수천만원에서 몇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레그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해볼 수 있는 레벨 1, 레벨 2로 시도해볼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파인튜닝인데 사실 파인튜닝은 굉장히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모델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약간 해칠 수 있다든지 혹은 이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잘 학습이 될 수 있지 잘 안된다든지 약간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사실 파인튜닝을 바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그래서 파인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레그만으로는 뭔가 이러한 어떤 그 실제로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그런 경우에 이제 레그를 충분히 시도하고 난 다음에 아 레그만으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경우에 이제 파인튜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파인튜닝은 사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꺼내오는 게 아니라 LL 모델 자체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주입을 해주시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벡터 DB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이제 시스템 오브 레코드에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에다 넣죠 모델 앙산불 그래서 파인튜닝이나 프리트레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모델을 이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저기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프롬프트에서 이제 모델 아웃풋을 꺼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벨류에이션까지 이루어지는 약간 이러한 형태들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스템 디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최근에 LL 모델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느냐 레그를 하느냐 파인튜닝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다르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요즘의 ML옵스와 LLM옵스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2020년부터 계속 ML옵스를 만들고 최근에 LLM옵스를 보는 관점에서 사실 이러한 되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향한 모델 저희가 지향한 점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LLM 학습이든 일반적인 AR 모델 학습이든 JNAR 모델 배포든 어떠한 모델 학습부터 배포까지 그냥 내가 이런저런 걸 다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단일하게 하나라는 인터페이스로 어떠한 환경에서나 쉽게 그냥 정말 심플하게 내가 노트북 띄우는 것부터 파이플라인까지 만들 수 있게 해주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회사를 설립한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정말 복잡한 학습부터 이제 복잡한 배포까지 그냥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어떠한 환경에서나 쉽게 어떠한 클라우드나 물류 환경에서나 쉽게 그냥 띄워볼 수 있게 만들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향했던 어떤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러한 MLOps 플랫폼들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사례에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또 다른 ML 시스템을 디자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MLOps 시스템들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피처 스토어를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모델에 저장하고 모델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되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리저리 엮어서 이제 만드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이런 것들을 뭔가 그냥 단일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 회사들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MLOps를 도입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툴들을 다 연동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공부했는데 그 툴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툴을 이제 연동하느라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MLOps의 어떤 도입이나 실제로 내 워크플로에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미니마이즈 해주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지향했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LLM 학습을 할 거야 LLM 파인트닝을 할 건데 AWS,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데이터 센터 자원들 내 노트북 이런 걸 다 연결해서 나는 여기다가 LLM 학습에 관한 작업들을 그냥 100개든 1000개든 던지기만 하면 얘네가 알아서 그 안에서 LLM 학습을 수행해줘 라고 해주는 게 저희 어떤 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갖고 계신 AWS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여기서 내가 어떠한 컨피그 값들을 설정해서 그냥 실행하면은 저렇게 LLM 학습부터 시작해서 모델 배포까지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지원을 해준다 라는 게 이제 베슬런이 기본적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어떤 LLM이나 제네에 대한 어떠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떠한 커뮤니티 허브 같은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라마트 파인트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저런 스펙들이 오른쪽에 나와있는 야물 파일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보이는 그냥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클러스터를 어떤 걸 쓸 거고 이미지는 어떤 걸 쓸 거고 어떠한 폴더에 어떠한 데이터나 어떠한 코드들을 넣어서 밑에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LLM 파인트닝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LLM 없으든 ML 없으든 간에 뭔가 저렇게 하나의 단일한 인터페이스로 모델 학습부터 배포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개발을 해왔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산 학습이든 모델 배포든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컨셉이 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되게 뭔가 내가 복잡한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안 배워도 되네 새로운 걸 연동하지 않아도 되네 뭔가 내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다 할 수 있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갔던 에메로스 월드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도 되게 주목을 받았던 약간 이러한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파이플라인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학습하면 자동으로 모델을 배포하는 이런 파이플라인 기능들이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셋이나 모델에 대한 저장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LLM 옵스에 대한 부분들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에메로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내가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GPU를 찾아서 거기서 LLM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이러한 컨셉이 기본적인 베스트 플랫폼의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뭐 그 레그에 관련된 어떠한 그런 기능들도 최근에 좀 추가를 하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약간 이런 형태가 가장 제너럴한 형태인 것 같아요 특히 레그에서 이제 혹은 LLM 옵스에서 가장 제너럴하게 좀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 잡고 있는 예시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PDF든 노션이든 뭐 HTML 파일든 막 이런 걸 아무렇게나 막 넣어요 넣은 다음에 내가 왼쪽 위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뭐 어떠한 오픈 AI 도큐먼트를 학습한 누구고 난 이걸 통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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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그 챗봇을 나는 이제 이제부터 수행을 할 거야 약간 이렇게 페르소나를 주입하고 컨텍스트는 내가 PDF를 넣으면 얘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벡터 DB로 떨어져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학습돼서 이제 얘가 나중에 결국에는 뭔가 전사적으로 디플로이가 돼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챗봇 형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레그에 약간 제너럴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러한 컴포먼트들을 약간 이런 형태들로 약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스케터랩은 이제 LLM을 학습할 때 뭐 여러가지 클라우드 GCP, 온프레미지, 람다 등등의 다양한 클라우드를 엮어서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GPU를 찾아서 이제 LLM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이런 작업들을 배출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냥 그 스케터랩에서는 LLM 학습 작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기만 하면은 요거를 가장 저렴한 곳에서 그냥 딱 수행하는 시간들만큼만 실행하고 바로 꺼지는 약간 이런 GPU 애저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티맥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플랫폼 통해서 AL 모델 배포 작업, 오토 스케일링이나 뭐 약간 롤아웃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모델 운영 그래서 실제로 천만 명, 이천만 명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의 AL 모델 운영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도 이제 저희 플랫폼 통해서 파이플라인 자동화된 파이플라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간단하게 저희의 어떠한 기존 시장의 ML옵스와 LLM옵스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아 베슬은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저번 달에 갔다 온 에메로스 월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사실 되게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간략한 버전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더 궁금하시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메로스 월드는 이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이제 작년에는 토론토에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텍사스에서 진행을 했어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에메로스 관련된 어떤 컨퍼런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유일한 그 에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간 걸로는 거의 유일한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회사가 주관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약간 오픈된 커뮤니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제 좀 와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런 느낌의 어떠한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 이제 저희 팀에 약간 이런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표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다라고 그냥 가볍게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랑 작년이랑 사실 되게 크게 많이 달랐어요 올해는 사실 LL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메로스라는 이름이 무책할 정도로 LLM에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유튜브나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션 끝나고 아마 나중에 공개가 될 테지만 주로 이제 그 일곱 가지 키워드 MLops 월드에서 나오는 약간 일곱 가지 트렌딩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LM 옵스 당연히 많이 나왔고요 뭐 도어댓이나 그래말리나 약간 이런 곳에서 LLM 옵스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파인튜닝 LLM 어떻게 하면 LLM 파인튜닝하고 퍼포먼스를 이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코히어나 약간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나왔고 뭐 LLM 디플로이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 LLM을 이제 그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디플로이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LLM 이벨류에이션 해서 뭐 허깅 페이스나 약간 이런 것들에서 LLM을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LM 평가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얘가 얼마나 몇 점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허깅 페이스에서도 뭔가 블로그 형태로 공개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한 번 찾아보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제로 이런 LLM들을 내가 내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LLM들을 뭐 외부에 있던 내부에 있던 간에 이제 내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레그에 대한 얘기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인스타 카트나 스트라이비나 포드나 드롭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ML옵스를 만들고 있는지 뭐 LLM 옵스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약간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스테이터스를 보자면 이제 그 지금 뭐 인스타 카트나 드롭박스나 스트라이프 같은 이제 그 어떤 미국의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ML옵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좀 구축을 어느 정도 해봤어 근데 LLM 옵스가 나왔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 정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스터디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이제 이 터픽에서 나온 얘기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ML옵스를 구축했고 어떻게 LLM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사실 미국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죠 우리도 이제 ML옵스는 어느 정도 아는데 LLM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약간 다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좀 키 세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세 가지 키 세션들을 제일 큰 곳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작년에도 제가 뭐 MLS 월드에 가서 메타에 대한 어떤 톡을 돕기도 했고 올해도 사실 굉장히 좀 인상 깊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상 깊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에서 이번에 발표한 Future of End to End ML 플랫폼이라는 약간 이런 어떤 주제 자체는 약간 히스토리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2022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2년에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추천되는 수천 AI 모델 딥러닝 AI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면서 굉장히 트래픽이 크고 굉장히 모델도 클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GPU 인프라 스트럭처부터 해서 네트워크까지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GPU를 이제 GPU에 대한 페일러를 이제 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GPU들을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GPU들은 이제 뭔가 페일리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고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들을 이 페일리어가 발생한 그 GPU 노드를 제외하고 뭔가 새로운 노드를 붙여서 어떻게 하면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2022년에 나왔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런 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잘 할 수 있는 칩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발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더 잘 워킹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16,000장 정도 되는 GPU를 가지고 슈퍼 컴퓨팅 리서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16,000장 정도 되는 GPU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에 되게 엄청나게 대량의 리서치 대량의 트레이닝부터 인퍼런스까지 되게 대량의 어떤 실험들과 연구들을 되게 많이 넣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여기 흘러 들어오는 네트워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옵티마이지를 할 건가 네트워킹에 관련된 얘기, 트래픽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카디아라는 새로운 엔드스텐드 AI 시스템 이라는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사실 아카디아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LOps 시스템에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장 정도 된 GPU를 가지고 AI 모델을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캐펙스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프로핏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부터 실제로 비즈니스 사이드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약간 이러한 AI 플랫폼을 아카디아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되게 긴 약간 플랜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6개월 안에 어떠한 빅 모델을 개발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서비스에 붙일 것이다 이런 플랜들이랑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플로어 플랜 그래서 몇 층에 뭐 약간 뭐 어떻게 지금 전기가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나 하드웨어 스펙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정말 이 모델을 내가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거고 인풀런스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네트워크 트래픽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전력 소모는 어떻게 되고 이 전력 소모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프로핏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이제 실제로 인프라스토 레벨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약간 이런 정도의 레벨까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화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봤을 때도 메타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GPU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응하는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딥러닝으로 어떻게 모델 설계를 하고 옵티마이즈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는 이제 칩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까지 그냥 어떤 엔드 투 엔드의 AI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얘기들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고 이제 이 다음 넥스트 플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AI로 통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디자인하도록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언제 배포할 거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넣을 거고 약간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어떤 피처들을 어떻게 이네이블 할 건지 약간 이런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까지 아카디아가 전부 다 담당하게 만드는 게 이제 메타의 어떠한 그 미래 엔드 텐드 ML 플랫폼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이런 이제 거의 제일 잘하는 기업이죠 이제 라마를 공개한 메타 같은 기업은 약간 이런 형태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너무 엄청나서 이제 인스타 카트라는 이제 약간 더 약간 그 중소기업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인스타 카트는 이제 미국의 배민 같은 이제 수조원 수조원? 수십조원? 네 수조원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4년부터 AI에 대한 이제 적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적용을 시작했고 실제로 얘네들이 AI로 뭔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저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치라든지 혹은 레코멘데이션을 한지 혹은 광고라든지 풀필먼트라든지 약간 이런 종류에 있어서 AI 모델들을 계속해서 디플로이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뭔가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플로이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이 필요해 MLS 플랫폼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어떤 서드 파티 툴을 이제 엮어 엮고 오픈소스 툴을 엮어서 어떤 ML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21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되게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 머신러닝 플랫폼을 인하우스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2년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피처 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을 할 건지 그리고 이 피처 스토어를 개선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운영하는 사이드에서 이제 서드 파티 툴들 그래서 예를 들어 오픈소스 툴들이나 서드 파티 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테리트해서 이제 정말 범용적인 어떤 머신러닝 플랫폼들을 제공할 건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스타 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메러스 플랫폼 뭐 저희가 제공하는 에메러스 플랫폼 같은 형태의 에메러스 플랫폼을 내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런 AI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 둘씩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스타 카트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뭔가 엄청 실리콘밸리 엄청난 IT 기업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들과 미국의 상황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2021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023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 둘씩 이런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들을 에메러스 플랫폼에 올려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메타나 인스타 카트 이런 이제 세션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메타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인스타 카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우리랑 되게 밀접하게 이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약간 이런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스타 카트의 어떤 세션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세션들이 뭔가 세션이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 URL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블로그들로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아마 공개될 시점이 되면 아마 커질 거예요 저 글씨가 그래서 저런 링크들에 들어가 보시면은 메타에서 아카디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인스타 카트에서는 AI 플랫폼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 발표를 했고요 에메러스 월드에서 그래서 LLM 이제 프롬 플레이그라운드 투 프로덕션 레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저희도 하나 발표를 해서 이 다음 세션에 있는 이제 저희 프로듀스 매니저 이제 플로이드가 이 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LLM을 어떻게 하면 파인트니어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프리티컬한 얘기들에 대해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Q&A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